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꽃게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독대를 한번 볼게요 영인바이오에서 다음은 꽃게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! 우와! 꽃게장이 전통 음식인 건 모두 아시나요? 정말 좋네요 손바닥이랑 비교해봤을 때 손바닥만한 꽃게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꽃게장집에 가면 이렇게 직접 다듬어 주시는데 집에서 먹을때는 이렇게 직접 다듬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? 실제로 이 꽃게가 꽃게살만 그대로 들어간 것이 바로 영인바이오의 꽃게살 간장게장입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기는 한데 간장게장은 일단은 다듬는 게 너무 번거롭고 손에서 막 냄새가 난다는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은 꽃게살이 있는지 한 마리에 한번 해볼게요 방금 가이지를 두 번을 해서 이런 게 4개가 만들어졌어요 개살 다리만 꽃게살 간장게장에는 이렇게 방금 짠 부분인 꽃게살만 들어가는데 지금 한 마리를 짰을 때 이만큼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영인바이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셰프회장 꽃게살 간장게장은 1마리, 2마리, 3마리, 4마리 적어도 4마리 이상의 꽃게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게 한 마리에 방금 이만큼의 꽃게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과연 영인바이오에서 판매하는 셰프회장 꽃게살 간장게장에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미리 다듬어 놓은 꽃게살 부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들어가야 이만큼의 꽃게살 간장게장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지저분해요 셰프회장에서 깔끔하게 만든 꽃게살 간장게장이 생겨요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게 네 마리구요 끝까지 한번 채워보려고 다섯 마리까지 넣어 볼게요 제가 진짜 꽉꽉 짜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지금 350g짜리 기준 다섯 마리가 들어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꽃게보다 훨씬 더 큰 꽃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마리가 들어가야 350g짜리 꽃게살 간장게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손질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정에서는 쉽게 꽃게살 간장게장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간장게장을 꽃게살로만 즐기려면 간장도 넣어야 되겠죠 한번 넣어 볼게요 잘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호 숙성을 하게 되면 영인바이오에서 판매하는 셰프회장 꽃게살 간장게장이 완성됩니다 영인바이오 셰프회장 꽃게살 간장게장 보이시나요? 판매되는 꽃게살 방금 꽃게에서 추출한 살 그대로 남아있는 셰프회장 꽃게살 단장게장이 이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밥에 한번 기벼 먹어볼게요 제자리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자리 그대로 살아있어요 음 방금 만든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두 제품을 먹어봤는데 맛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게살의 팩스쳐도 방금 짠 살과 셰프회장에서 만난 것 같고 그대로 살이 탱탱하게 살아있습니다 가끔 꽃게살만 들어가 있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인바이오 셰프의 한쪽 품은 금산 꽃게장 플러스도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각지도 들어있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